분위기가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 2016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백악관 준위제는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당장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우리한테 청구서를 많이 들이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차분해져야 됩니다. 뭐냐면 방위비 100억 달러, 지금 뭐 한 10억 달러 좀 더 내게 돼 있거든요. 한 1조 한 5, 6천억. 그런데 9배를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주게 되면 주한민국은 월급을 우리가 주게 되는 게 됩니다. 그럼 용병이 돼버립니다. 그럼 뭐 이제 집에 가야죠. 용병이면 동맹이 아닌 거죠. 아니 연인, 사랑하는 연인이 박각하고 싸우면 연인이 아닌 거죠. 그냥 계약관계지. 그러니까 더는 주긴 돼야 됩니다. 더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트럼프도 체민이 살 테니까. 그러나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무역장벽입니다. 뭐 몇십억 달러 가는 일이고 몇백억 달러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해리스, 바이든이 화장한 미국이라고 그러면 트럼프 진영은 화장 안 하는 건 그냥 매너들이거든요. 미나치다.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절단 나는 건 아니다. 다만 좀 더 거친 방식으로 들이댈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백억 달러를 받아갈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용병인 겁니다. 그럼 뭐 그 백억 달러 가지고 우리가 용병을 사오든지 행무장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 동맹의 정신을 강조했던 바이든 정부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트럼프 정부. 이기겠죠. 이제 출범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피곤한 점은 더 있을 거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드럽게 달라고 하는 거랑 거칠게 달라고 하는 큰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당장 김정은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재선 때문에 또 본인의 정치적 위기에서 정치적 마케팅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재선 부담이 없거든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로켓맨을 왜 만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우선적인 게 로우 전쟁이거든요. 중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보다 제가 보기에 한국 문제에 대한 한 번의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예정자죠. 당선자로 근접해 가는데 머릿속에서 그때는 좀 다를 거다. 그때는 다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 아주 거칠었죠.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습 효과도 있고 스태프들이 이제는 그때처럼 막하게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어차피 이번 임기 끝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그때보다는 좀 세련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고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뭐 기대 섞인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여쭤보고 우리 윤 교수님 얘기로 갈게요. 이해운 의원님은 또 미국 통일시고 또 국회 의정 활동도 많이 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조한범 의원님 말씀처럼 분위기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게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된다. 외교 역량의 시험대에 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방위비 분담 문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셨는데 조금 첨언을 하면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제가 그때 자료만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때 제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할 때 미국 대사가 방위비 5배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5년에 우리가 주한 미군 때문에 지출하는 국가 재정 지출이 5.4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방위비를 1조 정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비 내는 것보다 5배 이상을 더 주한 미군 때문에 비용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다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죠.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뭐 하나 냅니까. 그리고 지방세, 국세 하나도 안 내요. 이런 거를 다 하면 물론 5.4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5.4조에다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미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숫자를 잘 모르시고 디테일에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엉터리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도 대선 중에 보면 주한 미군이 2만 8천 명밖에 안 되는데 4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틀려요. 그리고 주한 미군이 우리한테 주둔하면서 우리만 이익을 봅니까, 혜택을? 혜택은 미국이 상당히 봅니다. 오키나마 기지를 통해서 자기들 자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굉장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들은 비용 총 100이라면 그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들도 내야 되는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외교력을 발휘해. 외교라는 것도 친분만 쌓는다고 외교가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논리로 설득을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IRA 감축법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우리 외교 역량을 총 가동해야. 우리가 지금 한미 FTA 체결국이잖아요. 체결국이니까 체결하지 않은 나라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하게. 지금 우리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우리의 굉장히 주력 산업들의 운명이 여기 걸려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베이스로 외교를 총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